여기는 벨기에 아주 급하게 기차를 타느라 영상 촬영을 한 번 못했는데 거의 못할 뻔했지 딱 우리가 기차를 타니까 출발했어 아주 가까스로 이거 못 타면 그치 또 100유로씩 내면 또 가야지 그래서 자리 있는지도 뭘로? 맞아 게다가 또 늦게 출발할 거 아니야 한 12시, 12시 벨기에 항상 오지 아니야 여기서 잘 보면 그 브루즈가 보이지 않을까? 보이지 않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니? 프랑스에서 네덜란드까지 가기 위해서 이 벨기에를 꼭 거쳐야만 돼 짱! 신기해 한국에 근데 어떤 나라를 거쳐서 가는 게 없잖아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그리스마스 피우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암스테르담에 무사히 도착을 하여 오늘의 일정은 나가서 보자고 다시 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기 근처에 크리스마스마켓 비슷한 걸 하고 있어서 일단 구경하러 가보자고 크리스마스라고 기차까지 저렇게 꾸며놨어 도착해? 응 봤어 귀찮아하다가 모자라 시원하면 또 신기하네 일단 야식으로는 저 도미노 피자 우유로짜리 하나 먹을 거야 이제 드디어 땅큐벨을 쓸 수가 있고 이 땅큐벨이 입에 붙어가지고 프랑스가서도 계속 땅큐벨 땅큐벨 거기 뭐라고? 메르시? 메르시? 아주 감성적인 공간이에요 뒤쪽은 아예 라이브러리로 만든 북스토어로 만들어놔가지고 언제나 그렇듯이 네덜란드의 날씨는 크림 이거는 무엇인가? 벨지엠스 파이네스트 커피 나는 플랫와이트 이거 초콜릿? 이거 초콜릿 초콜릿을 그냥 소비트로 주는 거야? 여기는 성공하겠네 마지막 점심 에그 베네딕트 에그 베네딕트 밥 먹고 딱 나왔는데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오 좋아 아 그 집에다가 놓을까? 이곳은 그냥 집안에다가 놔도 예쁠 것 같은데 장식하고 방금 저 카페에서 밥 먹고 딱 앞에 나왔더니 마켓이 있어가지고 와봤더니 여기는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팔고 있어서 이렇게 크게 또 팔고 있기도 하네 이거를 사가지고 어? 사슴도 있어 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쉽지가 않은 아니 쉽지 않은게 아니라 아예 없지 이런걸 파는게 우리나라는 바깥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 팔아 가이소 같은 데에서 5,000원에 팔지 이런거는 아무튼 예쁘네요 아 그치 그냥 유럽에선 다 파는거 같아 이렇게 근데 내가 다 파는거 같아 우리 다 만들었잖아 기억나? 음 꽤 맞아 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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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김치 종류가 엄청 많은거 알아? 아우지 여기는 치즈 종류가 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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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셀몬 파는 데구먼 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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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라고 촬영에다가 모자를 찍어놨어 귀여워라 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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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라고? 여기 엄청 고급스러운 목닭방인데 크리스마스 이거 너 뭔지 알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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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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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5일밖에 안살았지만 이 네덜란드가 훨씬 더 뭔가 평하고 여행 같아 파리는 뭔가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어 게다가 사람들의 표정도 좀 많이 암울한 느낌이고 여기가 치즈바라고 그러면은 와인이랑 치즈랑 먹는 그런 곳인가 테이스팅하는 데인가 어? 뭐야? 참 살다살다 치즈 회전밥을 보네 신기해 여기는 버스가 좀 잘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 트램 때문에 이거 더 있긴 있어 있긴 있지 아 작년 딱 1년 전이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그때는 정말 사람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정말 이 프랑스랑 네덜란드랑 차이점이 프랑스는 엄청 큰 건물들이 많잖아 개선문화 아트 트리옴프나 아이준 타워나 근데 여기는 그렇게 큰 건물은 없어도 뭔가 여기가 더 이게 뭔가 더 여행 같아 나한테는 이게 뭔가 더 여행 같아 나한테는 그래 갈래? 그래 가자 이게 암스테레에서 꽤 유명한 북스토어라고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해 학구열이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먼 여기 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은 보고싶 저는 이걸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먹을게 이거 되게 달아서 안 좋아할텐데 바니 프랑이란 뜻 네덜란드의 스트로머플 이거야 바로 아이고 재밌드의 스트로머플 여기에서 만들고 특히 여기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저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줄 서서 스트로머플을 사먹겠다라고 하는 데는 좀 처음 보는데 난리 났구먼 그치 얼마나 맛있고 싸길래 근데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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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니까 궁금하긴 하네 근데 지금 이게 스트로머플 냄새인지 마약 냄새인지 공간이 안가는데 근데 처음 먹어봤는데 아니? 나 항상 아 그래? 근데 그렇게 뜨겁게 먹어보고 싶진 않아 이렇게 주유삼겸사까지 진짜 진짜 맛있어 호떡 이런 그렇게 되면 내가 먹고싶어지잖아 와아아아 어? 저리로 가볼까? 이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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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정신없더라 여기는 도먹 찍먹 여기는 찍먹을 존중해 주지를 않는 곳이구먼 뭔 말인지 알아? 이거를 세퍼레이트를 안하고 여기다가 쭈아아 할 것 같다 그냥 맛있게 먹으세요 완벽하게 활기를 되찾은 암스테르담 우리는 다시 암스테르담 그리고 나는 내일 나만 내일 서울 일주일 더 이따가 서울 지금 인나라 시간 5.35분 벌써 어둑어둑해졌죠? 아마 한국 명동 가면 이런 느낌 지금 많을까 오? 저게 카페였구나 근데 이 카페 반지하에 초콜릿 맛있는 거 판다고 하지 않았어? 나 기억난다 저 밑으로 그 사람은 저기 줄 서 있는 거 아냐? 왜? 저 저 저 오른쪽은 지금 완전 투어리스트 여행객들로 싹 다 포진되어 있다고 현지인들은 잘 걷지 않는다고 하는 저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암스테르담 스테이션 자 이렇게 우리가 파리에서 5박 6일 그리고 알렘에서 2박 6일 2박 3일 추워가지고 말이 헛 나오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암스테르담에서 1박 2일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나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고 호쿠는 일주일 뒤에 가족이랑 조금 더 이따가 들어오는 걸로 아 너무 춥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가서 봅시다 안녕 안녕 정신없고 춥고 그래도 겨울 네덜란드는 예쁘네요 아 마약 냄새 대충 보이네 여기가 하인드게 공장 이 아침 7시 28분을 끝으로 내가 지금 인천공항으로 아 나만 인천공항으로? 아니다 너도 가지만 얘는 나를 배웅해주러 인천공항 아 뭐야 인천공항 정말 정신이 없네요 스케플공항으로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다시 보자고 나의 즐거우고 싶어요 맞습니다 다음에는 암스테르담에서 마지막으로 올 때는 투나잇 하자 원나잇 너무 조금 아쉽다 그래요 그럼 안녕 안녕 버스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1분 뒤에 온다고 하네요 오 좋은거 그럼 안녕 이렇게 슬프지 않은 이별은 또 처음이네요 일주일 뒤에 봅시다 고파님이 가족이랑 또 뛰셔야겠다고 자기네 빨리 간대 가 다음주에 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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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곰 15 투 changes 엔스테 聴